오늘은 당원 여러분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그러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화 주제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. 단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총군은 밖으로 행하자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색출하고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것과 똑같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상황이 온다 말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죠?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길게 멀리 봐야 됩니다